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소개하다 라고 번역되는 introduce, present 두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e 아주 익숙하죠? 그냥 A를 B에게 소개하다 합니다. introduce A to B, to죠. 그러면 present는 뭐죠? 발음이 present가 되면 선물이죠. present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상이라든가 선물 등을 주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혹은 공식석상에서 A를 B에게 소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식석상이라는 것이 뭐죠? 시상식이라든가 발표장에서입니다. 그리고 A 늘 할 때 A가 꼭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세히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괜찮죠? 약간 일상적 표현이지만 크게 지장 없죠. May I present my wife? 아내를 소개할까요? 이러면 물론 일상에서 써도 됩니다. 하지만 격식적 현장에서 공식적 현장, 발표장이라든가 시상식에서 제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요. She always introduces us to her guests. 그 여자는 항상 우리를 자신의 손님들에게 소개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guest라는 것은 집에 찾아온 손님 혹은 공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찾아온 손님 등이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소개하지 않았네요. 이게 지격이지만 소개를 함으로써 서로가 인사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인사드리지 못했네요. 우리말에 이러한 표현도 introduce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이상 봤다. 그럴 때 I haven't introduced myself. 조금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Ladies and gentlemen, I'd like to present Mr. President. 신사 숙녀 여러분, 대통령 각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present Mr. President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다 introduce를 쓴다고 해서 크게 결례를 범하거나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격식적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좀 더 무게감이 부여된다. 이렇게 내용이 전달됩니다. 물론 Ladies and gentlemen, Mr. President. 이런 식으로 앞뒤 다 빼고 그냥 신사 숙녀 여러분, 대통령 각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자입니다. Allow me to introduce new ideas. 혹은 Allow me to present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할게요. 허락해주세요. 물론 허락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present를 쓰게 되면 사업을 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서로 논의하는 그러한 무게감이 좀 느껴지고요. introduce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상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보고한다 하면 introduce의 경우는 상사와 일대일이 될 수도 있어요. present는 일대일이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또 물론 introduce가 일대일이 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즉 지금 이 두 문장은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 introduce를 썼는데 상사에게 전달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상사에게 처음으로 전달했고 상사는 그 아이디어를 잘 모른다. 이러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지만 크게 지장 없이 introduce와 present는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present가 사업 현장에서 좀 더 무게감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하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 introduce, present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비슷한 것 같고요. 상당히 유사하죠. 하지만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동사 중 present를 따로 다루겠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